네, SG원아비의 기연부미 멤버 김진우 씨가 자신의 이상형을 조정민 씨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김진우 씨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배 가수들로부터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의 이상형은 조정민 씨라고 밝히면서 나는 약간 포근한 스타일이 좋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후배들에게 예쁜 여자도 좋지만 착하고 마음 따뜻한 이해신이 많은 여자를 만나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에 자신의 이상형은 조정민 씨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